염색은 누가 해줘야 한다? 염색이 한 번에 잘 안 된다? 염색이 자극적이다? 모두 싹 지워버리십시오! 혼자 한 방에 안전하게! 혼자 한 방에 안전하게! 혼자 한 방에 안전하게! 한 방에 샴푸 염모제!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! 샴푸하듯 손에 짜서! 혼자 한 방에 안전하게! 염색 혼자 하는 거 너무 싫네! 다른 사람 귀찮게 안 하고 얼마나 편해! 줄줄 흐르지 않고 샴푸하듯 손으로 문지르니까! 1mm의 짧은 머리도 놓치지 않고! 구석구석 빠짐없이! 이야! 한 올 한 올 기가 막히죠? 귀찮게 자식 남편에게 부탁! 노! 나 혼자 나 홀로 샴푸만 하면 염색 끝! 따로 샴푸도 트리트먼트도 필요 없이! 한 방에 오케이! 혼자 한 방에 안전하게! 여성 염색 10만원! 남자 5만원! 비싼 염색 비용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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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한 방에 안전하게! 비싼 미용실 안 가고 이제 나 혼자 집에서 해요! 너무 편해요! 특수 진공용기 채택! 연모 성분 일제이제 덜어내고 섞는 불편 없이! 한 번에 쭉 나오는 전략! 두피와 모발을 위한 더블 특허 성분! 특허 하나! 페퍼민트, 베르가몬, 프리지아, 라벤더꽃 등으로 상쾌하게! 특허 둘! 고사믹, 은행나무이, 인삼 등 안전성 따져만든 면모제! 염색을 자주 해도 자극 걱정 경험! 샴푸처럼 한 번만 감아도 되니까 염색이 귀찮거나 힘들지 않아요! 염색제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노! 혼자 한 방에 안전하게! 누가 해줄 필요 없이 나 홀로 샴푸 한 번에 초간단 염색! 단 한 번만에 염색 끝! 비싼 미용실 갈 필요 없이 나 혼자 뒷머리까지 구르게 샴푸 염색! 혼자 한 방에 안전하게! 한 방에 샴푸 염모제!